Closing up them all of love for No.1 song of this week 5, 4, 3, 2, 1 Time's up 자 1월 셋째 주 M Countdown 영광의 1위 주인공은 누가 될지 결과 보여주세요 오늘의 최종 결과 먼저 음원 판매 점수입니다 음반 판매 점수입니다 1, 5, 3, 9, 10, 0, 3, 2, 1 엠넷 방송 점수입니다 글로벌 음악팬 투표 점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방송 문자 투표 점수를 합산하고 오늘 영광의 1위는 소녀시대 축하합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I got a boy 많이 많이 사랑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멤버들 일단 너무너무 고생했고 그리고 우리 사무실 식구 여러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같이 고생한 스태프분들도 너무 고맙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팬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소원 I love you 그리고 소녀시대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소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소원이 짱이야 감사합니다 네 1위를 차지한 소녀시대 앵콜모델까지 기대해주시고요 월드 넘버원 케이팝 차트쇼 엠카운트다운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A-Yo J-ji A-Yo, J-ji A-Y-J-J 진입하게 볼 Oh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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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줌봐 예! 무슨 일이 있었길래 너 이리 안 design Oh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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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예준보라고 머리 붙여바랴 다섯살이 바뀌었어 왜 그래댔 꿈엔 쉽겠네 왜 그래댔 말해봐 봐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et me get you to my now We're back on trouble 다야해 O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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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잘 나섰지 나 지금 뭐 내 웃겨 넌 웃고 날 생각하니 널 보고 평범하던 나의 그 남자완전 맘에 들어 나와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너무 예뻐지고 섹시해졌어 그 남자 때문이지 불합할 뻔 했다니까 넌 바꾼 바닥이 뭔지 자신을 맞춰봐 상처입은 녀석 같은 눈물이 얘기만 해도 어지랬다니까 넌 잘 나섰지 말 잘 나섰지 말 O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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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잘 나섰지 말 O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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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잘 나섰지 말 Hey you stop! Let me put it down another way 너와 계속 I got a boy in my jeans I got a boy 착한